계속해서 관상기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김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젠 존슨 또 달라스 윌라드가 기획한 이 경청기도라는 것이 과연 청교도적이고 또 개신교적인 관상기도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료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은 김순성 교수님의 다른 책들을 또 자료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 등급보다도 김순성 교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 기고글에 나와 있는 대로 달라스 윌라드가 기획한 여기에 말했듯이 영성신학자 달라스 윌라드 영성개발시리즈 경청기도라는 걸 청교도 전통에 기초한 말씀 중심의 묵상기도, 일종의 개신교적 관상기도다. 신비주의적 관상기도를 배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이 책에 경청기도라는 책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청기도라는 책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앞부분에 입용을 할 때 여기 88페이지를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 85페이지부터 4장에 경청기도에 뿌리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 경청기도에 뿌리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86페이지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2000년 기독교 경험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8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6페이지 어그스틴 같은 초기 교부들과 이후의 클레르브의 버나드로 시작하여 현대로 내려와 익명의 작품 무지의 구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청하는 것이 그분 백성들 사이의 중심 주제였다. 아빌라의 테레사, 십자가의 요한, 로렌스 형제, 귀용 부인 장 니콜라스 그루 같은 영성 서성들은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일에 관해 시대를 초월한 통찰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들의 작품은 영적 고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클레르브의 버나드를 말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88페이지에 나오는 경청기도라는 것을 라틴으로 컨템플라치오 이렇게 분명히 관상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할 때는 경청기도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관상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이 책에서 김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라스 윌라드가 기획한 이 경청기도라는 책에서 그 경청기도를 관상기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젠 존슨의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이 내용에서 다르들을 볼 수 있지만 여기 젠 존슨의 책 여기 랜드 소울리슨 해가지고 여기 젠 존슨의 책을 말할 때 그냥 교수님은 여기까지만 딱 말해놨지만 이렇게 컨템플레이티브 플레이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나오는 이미지가 너무나 만다라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이 경청기도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신비주의를 배격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 수도원 전통의 관상기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경청기도의 이 책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정말 교수님께서 이 책을 읽어보셨는가? 하는 의아스러움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책에는 분명히 김순성 교수님께서 언급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이 경청기도라는 책의 이 4장에 보면 분명히 신비주의주의적이고 또 그 사막의 교부들과 관련된 그런 영적 서성들 클레르보의 버나드, 수도원 영성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기 클레르보의 버나드 해놓고 관로를 하고 뭐라고 해놨냐면 여기 보면 작은 글씨로 12세기의 수도원장이자 60곳 이상의 수도원 창설자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김순성 교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수도원 전통의 신비주의적 관상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책을 보면 어떻다고요? 책을 보면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요? 클레르보의 버나드가 나오면서 12세기의 수도원 원장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87페이지에 보면 클레르보의 버나드는 말했다 하면서 이 책은 지금 존 젠슨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데 클레르보의 버나드는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청기도 중에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이 즐거운 사랑의 첫 맛을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경청기도를 짜릿한 황홀경의 체험으로 통하지 않고 고요한 경청기도의 순간은 하나님이 어떤 신자를 다른 신자들보다 더 높은 경제로 끌어올리는 순간은 더욱 아니었다. 사실 경청기도는 우리를 아주 신속하게 땅으로 끌어내린다. 하나님께 듣기를 기다릴 때 자신의 참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말할 때 사색과 기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색과 기도를 말할 때 바로 토마스 머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여기에서는 클레르보의 버나드의 경청기도 컨텀플레치오를 말할 때 여기에 어떤 황홀경을 말하지 않고 이 무지의 구름 저자를 말하면서 텅 빈 머리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사색과 기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젠 존슨이 그거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누구를 말했느냐 할 때 20세기 수도사 토마스 머튼도 같은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경청기도는 렉시오 디비나의 네 번째 단계의 마지막 경청기도 관상기도 컨텀플레치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기 이 책 중에서 여러분 책 중에서 제가 자주 인용했던 신비주의와 손잡은 기독교 레이 융겐의 이 책을 보면 여기 51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1페이지 약간이라도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 가르침이 역사적으로는 마이스트 에카르트 아빌라의 테레사 십자가의 요한 그리고 롤위치의 줄리안 같은 인물로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지금 레이 융겐이 언급한 사람과 또 여기 누굽니까 이 젠 존슨이 언급한 사람과 중복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 말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 심장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레이 융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글 가운데 하나는 14세기 무명의 저자가 쓴 무지의 구름이다. 이 책은 핵심을 따지자면 관상기도로 초심자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책이다. 하면서 이 한 구절을 인용했어요. 레이 융겐이 인용한 구절을 뭐라고 하면 말을 적게 하라. 두 음절보다는 한 음절이 낫다. 이 말로 망각의 구름 아래로 모든 생각을 떨쳐버려야 한다. 이 말은 이제 한 단어로 계속 만트라를 하는 거죠. 레이 융겐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의 근거는 진정으로 신을 알기 위해서는 신비주의를 연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성은 가라앉아야 하고 끄버려야 한다. 그래야 신의 임재가 기다리고 있는 무지의 구름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수련하는 자들은 만약 그 거룩한 말들이 기독교적인 것이면 수련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고 믿는다. 방법이 신비주의 혹은 동양적인 수련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의도일 뿐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왜 안되는가? 그러니까 레이 융겐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무지의 구름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동기만 좋으면 된다. 어떤 동양적인 수련의 방법을 가져올지라도 신비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레이 융겐이 말하는 것은 그거죠. 왜 그런 신비적인 동양적인 수련 방법을 가져와서 안 되는가? 그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은 사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나온 신비주의를 인정한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없느냐? 라고 말할 때 신비주의라는 것은 인간안의 그 뒷페이지 52페이지 보면 자신의 내면을 내면에 있는 신성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제가 늘 말하듯이 멘탈리티의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 중에 첫 번째 신성한 내면화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걸 개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이런 내용들은 신비적인 그런 수렴 방법 동양적인 수렴 방법은 결국 인간의 내면에 신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걸 개발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책에서 레이윤견이 말하는 내용이나 경청기도에서 젠 존슨이 말하는 거나 다르지 않는 거죠. 다르지 않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레이윤견의 말이 젠 존슨의 말과 똑같다는 게 아니라 젠 존슨이 언급한 그런 신비주의자들과 달라스 윌라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아빌라이 테레사 이런 사람들이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말하는 무지의 구름을 비판하는 레이윤견의 말을 보면 레이윤견의 그런 비판을 보면 결국 그런 신비적인 자리에 간 사람들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그 같은 맥락이라는 게 그것이 결국 여기 젠 존슨이 이 무지의 구름을 말했듯이 그 무지의 구름에 나오는 게 뭡니까? 결국 신비주의적이고 동양적 수련의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순성 교수님께서 뭐라고요? 수도원 전통의 신비주의적 관상기도가 아니다. 또 신비주의적 관상기도를 배격하며 그리고 청교도 전통에 기초한 말선묵상기도이고 일종의 개신교적 관상기도 인세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김순성 교수님께서 이 경청기도 젠 존슨의 달라스 윌라드가 기획하고 젠 존슨이 쓴 이 경청기도 컨템플라치오 관상기도 라는 이 책을 실제로 읽어보셨는가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읽으셨다면 왜 분명히 신비주의적이고 동양적 수련 방법을 쓰고 있고 수도원적 영성 클레르보의 버나드를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무지의 구름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아 이런 거는 분명히 신비주의적인 관상기도의 아주 원조에 해당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했는가 여기에 어떤 의문점이나 비판이 없이 김순성 교수님께서는 일종의 개신교적 관상기도다. 청교도 전통에 기초한 말씀 중심의 묵상기도다. 과연 이렇게 말씀 하실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요? 경청기도 라는 이 책 자체가 경청기도 라는 책 이 자체가 그렇게 젠 존슨이 이미 뭐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86페이지에서 아빌라의 테레사 십자가의 요한 로렌스 형제 기용 부인 장 니콜라스 그루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서성으로 클레르브의 버나드 이런 사람들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토론이나 논쟁을 하고 또 논쟁을 할 때도 분명하게 학문적 근거 자료적 근거를 가지고 그 말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말해야죠. 여기에 경청기도에서 언급한 이런 언급된 이런 사람들 아빌라의 테레사나 십자가의 요한이나 로렌 생제 기용 부인 짱 니콜라스 그루 이런 사람들이 정말 청교도적 전통이고 신비주의가 아니고 개신교적이고 신비주의를 배제하고 이런 거냐 이거예요. 결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관상기도나 신비주의 기도 또 동양의 수렴 방법과 합해진 그런 걸로 이미 레이윤겐의 책에서도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조금이라도 경청기도 관상기도 라는 컨트폴라치오를 조금만 이렇게 보면 김순성 교수님의 주장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관상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당연하게 이루어져 와있지만 사실은 이 달라스윌라드가 레노바레 리차드 포스트 이런 사람들 케이크 교도 이런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역량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젠 존슨이 이 관상기도를 클레레버의 버나드를 말하고 무지의 구름을 말하면서 토마스 머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토마스 머튼은 로마 카톨릭 신부이고 선불교로 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만 알면 결코 수많은 교수들과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관상기도 혹은 어떤 영성으로 이 기독교를 변지시켜 가는 것을 결코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정말 이런 일에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좋다고 하니까요.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관상기도는 신비주의적 전통이고 수도원적 전통이고 거기에 동양적 수렴 방법을 가져오고 그 동양적 수렴 방법들은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존재론적 신성화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교로 가게 된다. 이거죠. 관상기도를 하게 되면 역사가 그래 온 겁니다.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한 과정을 볼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을 볼 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 자신도 아직 너무너무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결코 제가 무슨 좀 더 많이 알아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속한 이 고신 교단이나 한국 교계가 이런 비성경적인 걸로 오염되고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면 성도들에게 또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노력하고 또 나름 알아가려고 하다가 그런 것으로 오염이 될 때도 있는 거죠. 그걸 정당화한다는 게 결코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알아갔을 때 아 이건 이건 아니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만두고 성경적인 기도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것은 우리가 부족한 거지 성경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어떤 기도의 어려움을 봉착하면 말씀을 읽고 또 우리보다 더 탁월한 그런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또 좋은 경건서적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여러 많은 이런 경건서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 개혁신앙의 책들을 버리고 현대의 이런 관상기도 영성에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됐다가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가 퍼펙트하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고신교단 또 한국의 교회를 정말 말씀으로 지켜가도록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각자의 불량대로 또 책임대로 감당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다 자